안녕하세요. 이비용 골플랩의 이비용 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골프채를 구입할 때 피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할 필요가 없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골프채 피팅은 힘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힘이 너무 약해서 본인에게 맞는 클럽을 찾기 힘들 때 꼭 필요한 절차죠. 그래서 아무리 스윙을 만든다고 해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골프채를 가지고 치면 그 실력 발휘가 아무래도 덜 되겠죠. 그래서 피팅을 많은 골퍼들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 제조사에서 골프채를 만들 때 그냥 만들까요? 아니겠죠? 레귤러면 레귤러, SR이면 SR, S면 S 이렇게 샤프트 강도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그 중간값을 뽑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몸도 아침에 컨디션과 또 점심때 컨디션과 저녁 컨디션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차이를 미세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중간값을 갖고 있는 게 기존에 나와 있는 스탁샤프트라고 하는 그러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 선생은 정말 나의 신체적인 부분이 너무 특별하게 강하거나 특별하게 약하지 않으면 굳이 클럽 피팅을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진짜 성향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골퍼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무리 레슨을 해도 본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냥 막 너무 성격 급하게 치는 분들도 있고 너무 느긋하게 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느긋하게 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급하게 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아무리 강도에 따라서 무게도 다르고 단단한 정도도 다르다고 해도 내가 순간 동작에 의하면 찡찡찡 흔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골퍼의 스윙 스타일과 맞지 않게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가야 되는데 공이 확 우츠로 날아가 버린다거나 똑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 왼쪽으로 감겨 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성향의 골퍼들을 보면 대체로 템포가 빨라요. 그래서 템포가 올라가자마자 내려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스탁샤프트 만들어져서 나온 클럽들이 성능을 발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교습가의 입장에서는 스윙 속도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느끼면서 치시면 안 될까요? 이러한 제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격이 급해서 그걸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클럽을 보면서 좀 더 강한 클럽을 써야 된다 그런 계산법도 있지만 그건 좀 더 복잡해지니까 피팅을 권유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 타이밍에 공을 치는 건 그 어떤 클럽의 강도여도 힘 차이가 많이 나도 맞춰서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들이 어떠한 강도의 클럽을 써도 맞춰 칠 수 있는 게 좀 타이밍을 주도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인데 파박 들어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스윙 속도가 좀 빠르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격이 뭔가에 맞춰서 치는 것보다는 나는 스윙을 하려니까 할 테니까 그냥 샤프트 그 강도 좀 맞춰 주세요 라는 분들은 피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닌데요. 저는 그냥 이것도 공 서 있는 거 치는 건데 굳이 내가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쭉 내려오는 타이밍을 한번 익혀볼게요. 음 여기쯤 있구나. 음 내려오는구나.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분들은 굳이 골프체 피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스윙이 너무 느려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순간 동작이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샤프트가 휘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내가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순간 동작 무언가의 급 가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이 있는 분들은 뭐 저는 교습가니까 스윙을 좀 더 템포를 조종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이 되나 그거를 못하겠다라는 분들은 피팅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반 스탁샤프트 그냥 대량 생산된 제품을 쓰셔도 무방하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월부터는 이제 골프가 점점점 휴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클럽도 바꾸고 또 적응하고 스윙도 점검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유독 뭐 스윙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이 클럽 교체에 대한 질문 또 피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실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 랩의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